지금부터 서버 쪽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웹 브라우저 위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글로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웹2 자바스크립트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모르신다면 웹2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 수업은 OOS 수업에도 의존하고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OOS를 먼저 공부하신다면 이 수업이 더 쉽고 즐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날 많은 중소규모의 서비스들이 회원 정보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것보다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들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회원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개발의 노력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보안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 과정에서 얻어낸 액세스 토큰이라는 정보를 이용하면 이들 서비스를 마치 나의 서비스인 것처럼 API를 이용해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을 연합이라는 의미의 Federated 식별하다, 인증하다라는 의미에서 Identity를 붙여서 Federated Identity라고 부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SDK라는 것을 이용해서 Federated Identity를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OAuth라고 하는 표준화된 인증 방법이 사용됩니다만 구글의 SDK라는 것을 이용하면 이런 복잡성을 몰라도 됩니다 물론 원리를 안다면 더 쉽고 재미있게 구현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웹브라우저에서 서버 쪽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구글로 로그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